안녕하세요 사자부동산입니다. 오늘은 의정부시 호원동에 있는 아주 넓은 토지와 건물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자연 녹지지역, 개발제한구역, 다수의 가든과 음식점이 밀집되어 있는 곳입니다. 그리고 주변 도로공사 예정으로 다수 유입이 예상됩니다. 매물 방향으로 이동 중입니다. 위치 설명드리겠습니다. 망월사에서 등산로로 도보 약 30분이 소요되는 거리로 차량으로는 약 4분 거리입니다. 그리고 호원 IC 인근이라 진입이 수월합니다. 도봉산 진입로로 쉼터의 최적 장소로 꼽히기도 합니다. 거의 다 왔습니다. 저쪽 건물 꼭대기가 보이시나요? want to stay with us today. 안녕하십니까. 으아 면적 안내하겠습니다. 토지 2121제곱미터 약 642평 건물 건축면적 39,025제곱미터 연면적 866.93제곱미터입니다. 주구조, 철근콘크리트, 주차장 조성 가능합니다. 지하 1층에서 지상 3층까지 있습니다. 의정부시 호텔 허가를 취득한 토지와 골조건물이며 골조건물 객실 35개 조성 가능 이제 내블루 보여드리겠습니다. 저의 생중입니다. 그래서 이 흐름을 통해 주세요. 이제ise that will be done with baby 앞머루는 동 ås 3층까지 올려놔서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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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좋은 자리에 큰 부지 찾고 계신 분은 언제든 사자부동산으로 문해주세요. 감사합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